오늘 어떤가증 4336의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잠시 후에 축도와 중부기도가 있겠습니다 나사리 예수님의 명언이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장차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흑진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가마인도 충만하시미 오늘 어떤가증 4336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과 보험사이에 이 나라의 민족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주여가 또 문제가 있으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리 예수님의 명언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에 주님 피묻은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그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될지이다 십자가 보일 필요로서 퍼포스도 쏟아지고 그 문제가 해결될지이다 나사리에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또한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매매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매매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임대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임디가 해결될지다 이웃간의 층간소음이 해결될지다 층간소음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또한 부부사이가 해결될지다 부부사이가 해결될지다 부부 이혼소송이 원만하게 끝날지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모자 사이가 해결될지다 모자 사이가 해결될지다 부녀 사이가 해결될지다 부녀 사이가 해결될지다 경제문제가 해결될지다 경제문제가 해결될지다 또한 여러가지 이웃 갈등이 해결될지어다 또한 고부갈등이 해결될지다 고부갈등이 해결될지 다 모녀 사이가 회복될지다 모자 사이가 회복될지다 부녀 사이가 회복될지다 부자 사이가 회복될지다 각종 모든 문제의 문제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시와에서 지금 이 시간에 어떠한 문제가 됐든 간에 깨끗게 해결될지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다. 경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나사에서 경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나한테 경제 문제를 부탁했던 그분. 지금 경제가 풀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SBS, SBS. 경제 문제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나사에서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다.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자마다 그 문제가 어떠한 문제가 됐든 간에 깨끗게 해결될지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다. 또한 자녀의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의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결혼 문제도 많이 지금 좋은 빛이 들어갑니다. 결혼 문제도 앞이 보입니다. 결혼 문제도 해결된 점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고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리 예수님을 명하노님. 어떠한 질병이 됐든지 간에 질병부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사라는 성도들 머리에 주님 십자가 포일피로 폭포스로 쏟아서 오늘 이 시간에 수많은 기적이 일어난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나사에서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오장육포에 있는 모든 압병이 떠나갈지어다. 나사에서 모든 압병이 떠나갈지어다. 최장암이 떠나갈지어다. 최장암이 치유될지어다. 위암이 치유될지어다. 유암이 치유될지어다. 간암이 치유될지어다. 간암이 치유될지어다. 폐암이 치유될지어다. 폐암이 치유될지어다. 폐암이 치유될지어다. 자궁경부암이 치유될지어다. 자궁경부암이 치유될지어다. 뇌종양이 치유될지어다. 뇌종양이 치유될지어. 피부암이 치유될지어다. 피부암이 치유될지어다. 여러 가지 질병마다 암병이 떠나갈지다 혈액암이 떠나갈지다 혈액암이 백혈병 환자가 치유되고 있습니다 백혈병 환자가 치유됐습니다 백혈병 환자가 치유되고 있습니다 나사리 예수로 깨끗 치유될지다 다시는 제발하지 말지다 백혈병 환자가 치유되고 있습니다 나사리 예수로 백혈병 환자가 치유되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백혜부 한자가 치유됐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백혜부 한자가 치유되어 안구건조증이 치유되어 구강건조염이 치유되어 구강건조염이 치유되어 동풍이 치유되어 고혈압이 치유되어 당뇨가 치유되어 족저근망염이 치유되어 손목증후근이 치유되어 치매가 치유되어 치매가 치유되어 목디스크가 치유될지다 허리디스크가 치유될지다 탱성관절염이 치유될지다 군대 귀신이 따라갈지다 조상저주 귀신이 따라갈지다 변비가 치유될지다 비만이 치유될지다 여러가지 질병마다 주님 피묻은 소란을 안수하여서 정신질환이 치유될지다 정신병이 치유될지다 피부암이 치유될지다 나사로 피부암이 치유될지다 각종 모든 질병마다 믿음으로 서는 자마다 지금 이 시간에 깨끗이 치유될지다 오늘 피부암 환자가 낫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암 환자가 낫고 또 경제문제가 해결됐고 결혼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신 분은 내 어떤 간증 밑에다가 답글을 쓰시고 또 그 문제가 계속 잘 되도록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예 if you're not I'm not but I'm not I'm not